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를 종목 신성 델타테크고요. 현재 12만 5천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약 9.4%의 양전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갠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끊길 기미가 보이지도 않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인펄스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단기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기평선은 우리가 생명선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 과연 이 상승 추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 추세 이후에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끝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바닥 가셔서 수익까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현재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금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의 상승 구간에서 일단 상단에 머물러 있는 매물 자체가 아예 존재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단기적인 하락 파동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반등 흐름을 보여줄 때는 이전에 남아있던 매몰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탈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이러한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에 대한 차이 실현을 조금만 조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신성 델타테크 굉장히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면서 했던 말 중 뭐가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미리 물량을 매집해 놓은 주체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을 해놓고 이후에 추후에 상승 추세가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러한 타이밍에 다시 한 번 변동폭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가까이 한 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4만원 부근에서 7만원 부근까지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미리 물량을 매집해 놓은 주체가 이렇게 상단에서 변동폭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러한 구간에서 반드시 페닉셀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장대음봉이 연출이 되었을 때는 절대 페닉셀을 보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횡보 구간이 나온 이후에 또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횡보 구간에 하락 추세가 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대음봉 말씀드렸죠. 장대음봉 계속해서 보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추세에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들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지금의 신성 델타테크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LK99라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재료가 언제 소멸하는지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가 소멸하는 타이밍이야말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점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재료가 소멸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할 수가 어렵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추세를 견디고서 여기까지 갖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K99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꼭 지지라인이 어디에서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지금 이러한 수급이 언제 깨지는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확인을 하면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과대 낙폭 자리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행복권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쌍바닥 구간을 만들면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지금 이렇게 어떤 악재가 있는 게 아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낙폭 흐름을 보여주다가도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서 보여주는 지금 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타이밍 때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14일 15일에 이 3만원 부근을 외인과 기관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수급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까지 우리가 더해지면서 지금 이 차트를 한 번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자리가 교차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2차 파동의 최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때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3만 2,500원 부근 12월 15일 분명 말씀드렸죠. 3만 2,500원 부근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LK99 재검증 이슈가 있고 중국 초전도 퇴시언 그리고 박스권 하단 및 기술적 반응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께 매도가는 추후에 재안내를 드리는 걸로 하고 꼭 이 타이밍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뒷받침해주면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우리는 이 타이밍 때 최저점이라고 분석할 수 있으니 여기서 매집을 하라고 문자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뿐만이 아니라 재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까지 전부 더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12만 5천원인 지금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더라도 약 4배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자 받으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부 이런 기술적 분석 그리고 재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까지 전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조정 흐름에서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또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올라타시면서 매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 통해서 미리 저점에서 매집하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어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셔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술적 분석과 함께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그리고 재료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서 전부 최저점으로 한번 안내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가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 인펄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LK99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 한 번만 짚어드릴 테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LK99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 물질이라고도 불리는데 자 마이너스 273도 그러니까 극저온에서는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전기저항이 없어지고요. 열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장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저온이 아니라 상온에서 가능해진다면 자 핵융합이 가능해지고요. 양자컴퓨터 가능해지고 자기 부상 열차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멘텀 자체가 애초에 전기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아예 싹 다 바뀌는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30년 이상 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LK99에 대한 이슈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신성 델타테크의 임원들이 갑작스러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걸 악재로 우리가 잠깐 인식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기사 내용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젠 무섭다. 신성 델타테크 임원들 주식 매도에도 급등 행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살짝만 보시면 통상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시장에서는 고점이라는 시그널로 읽혔기 때문에 악재 중 하나로 평가되지만 다시 한 번 구자천 대표이사가 19일과 22일 날 각각 천 주씩 총 2천 주를 다시 매집하게 되면서 이걸 호재로 인식하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임원들이 매도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표가 받아갔다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자천 대표이사가 왜 다시 한 번 매수를 했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LK99에 대한 내용은 호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다음 내용 한 번 더 보시면 이 연세대학교에서 LK99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연세대학교 양자산업융합선도단에서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와 함께 협업을 할 거고 공동연구를 할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마저도 LK99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수혜는 과연 어디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AI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 연세대학교에서 다시 한 번 LK99를 퀀텀에너지 연구소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도출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정부에 대한 수혜까지도 분명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도 전부 초전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온갖 힘을 쓰면서 지금 투자와 개발을 절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 정부는 단순히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연세대학교와 LK99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내용을 도출한다면 정부에 대한 수혜까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사 내용 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성 델타테크가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재료나 모멘텀을 통해서 과연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상승 추세가 대체 어디에서 끝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이 고점 시그널을 좀 읽어보려면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금 고점에 대한 우리가 최고점을 상정하려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실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여러분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어쨌든 제 주간이지만 재료에 대한 그리고 모멘텀에 대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서 영업이익과 실적 그리고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까지 전부 더해서 여러분들께 이 고점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부 무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성 델타테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안내를 위해서 이렇게 소통방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이렇게 두 가지 보이실 텐데 단기 종목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분명히 제가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매수 안내 드렸다고 했고 아직까지 매도가 안내 안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한 건 굉장히 잘 했지만 어쨌든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일정 기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과연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기회비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다 산정을 해서 우리가 고점에서 내가 만약에 매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쨌든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이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단기적인 차이시렁까지 전부 챙겨야 그러니까 1차 매수, 1차 매도, 2차 매수, 2차 매도,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복리식으로 굴려갈 수 있는 우리의 계좌다. 자,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굴렸다가 10만 원을 벌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음에는 110만 원으로 굴리게 되죠. 그 다음에는 121만 원으로 굴리게 될 거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복리식으로 굴려가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단기 종목을 같이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연락처 튄 4자리만 한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전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윙으로만 할 수 있어. 나는 저점에서 매집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일일이 대응은 다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충분히 저점에서 내가 매집만 해놨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집만 잘 해놔도 지금 이 순간 그냥 당장 던져버려도 약 4배 가까운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드릴 건데요. 자,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